제트 박서진, 볼시트의 첫번째 오이스티에서 준우승자로 등장 팬들은 시트앤드사워에 충격을 받았다. 최근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그의 새로운 오이스티 볼시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곡은 첫번째 오이스티로서 박서진의 독특한 감성과 뛰어난 보컬을 잘 보여주고 있어 팬들과 음악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박서진의 오이스티 참여 배경과 그가 준우승자로 등장한 이유 그리고 팬들이 시트앤드사워에 대해 느끼는 충격과 감동을 다뤄보겠다. 1. 박서진의 오이스티 참여 배경 박서진은 여러 차례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감성적인 무대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볼시트 고이스티 참여는 그가 또 다른 음악적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1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 박서진은 트로트 장르에서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어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그가 오이스티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만큼 그의 음악적 역량이 폭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오이스티 선택의 중요성 오이스티는 드라마나 영화의 감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로 박서진이 선택한 이 곡은 특히 그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오이스티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내가 평소에 느끼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다 고 박서진은 전했다. 이처럼 오이스티 참여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무대가 되었다. 이 볼시트의 줄거리와 오이스티의 중요성 볼시트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 드라마는 다양한 인물의 갈등과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감정적인 장면이 많다. 오이스티는 이러한 장면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1 드라마의 주요 테마 드라마 볼시트는 현실의 부조리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다루고 있다. 각 인물의 내면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상황이 얽히며 그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무거운 주제를 다룬 드라마에서 오이스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박서진의 볼시트 볼스티는 드라마의 중심 테마를 강화하며 시청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2.2 오이스티의 감정표현 박서진의 오이스티는 특히 주인공의 감정선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드라마의 중요한 전환점을 장식하고 있다. 그의 노래는 드라마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시청자들에게 더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드라마 속에서 박서진의 음악이 흐르는 순간 관객들은 주인공의 감정에 더욱 이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오이스티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3. 준우승자로 등장한 이유 박서진이 이번 오이스티에서 준우승자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감성적인 표현력 때문이다. 많은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그의 음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3.1 이 경쟁의 열기 볼시트 볼스티에 대한 경쟁은 치열했으며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그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기술 덕분이다. 그는 이런 성과는 팬들의 응원 덕분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2 팬들의 지지 박서진의 성공은 팬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이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통해 그와 함께하는 경험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계는 그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팬들의 응원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 4. 팬들의 반응 쉬트 앤드 싸워의 충격 박서진의 오이스트가 공개된 후 팬들은 그의 음악적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쉬트 앤드 싸워라는 곡은 박서진의 새로운 시도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곡은 경쾌하면서도 감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며 박서진의 보컬이 돋보인다. 4.1 음악적 스타일의 변화 쉬트 앤드 싸워는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과는 다르게 팝 요소가 가미된 경쾌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다. 팬들은 박서진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변화를 시도한 것이 놀랍고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쉬트 앤드 싸워는 기존의 박서진 스타일에서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을 주며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4.2 감정의 전달 박서진의 쉬트 앤드 싸워는 단순히 음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 전달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준다. 곡 속에서 그는 밝고 경쾌한 감정을 전하면서도 깊은 감정적 연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그가 음악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5 박서진의 음악적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 박서진은 이번 올스트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음악은 나에게 항상 도전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5.1 다양한 장르에 대한 도전 그의 향후 계획에는 새로운 앨범 발매와 함께 더 많은 OST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5.2 팬들과의 소통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팬들의 피드백을 중요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다. 팬들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 6.9 결론 박서진은 볼시트의 첫 번째 OST에서 준우승자로 등장하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음악적 성장과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박서진의 다음 행보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let's go... let's go...